당근 썰어놓은 거 봐 오늘 아침입니다 샐러드 먹고 찬해 먹으려고 월요일이니까 또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난주 검사 받으러 갔을 때가 63.3kg 였어요 지난주는 딴 때보다 좀 더 많이 늘긴 늘었죠 63kg 까지 그냥 여유롭게 63kg 까지만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의 한달만큼 마요일이예요 5월 4일까지 64kg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64kg이면 제가 임신 직전에 54.5kg 였거든요 60kg이면 진짜 10kg 정도 증가 되는 거다 오늘 간식입니다 30kg 정도 증가하는 거 다 먹었고 순간도 먹었고 지방을 하고 아 되게 바쁘네 쉬는데 왜 더 바쁜지 몰라요 술랑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도토리묵 밥 조금 먹고 있으려고요 맛있겠다 아 근데 우리에서 좋긴 좋다 제 육아휴직 중에 지갑한테 이런 것도 보내주고 지갑한테 착하네 진짜 고추바이오 소스 배가 너무 고팠어 배가 너무 고팠어 고추바이오 소스 고추바이오 소스 잘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 배가 매우 고추바이오 배가 매워지게 배가 매우 고추바이오 날씨가 매우 고추바이오 배가 매우 고추바이오 배가 매우 고추바이오 배가 매우 고추바이오 inizi 사다 배가 매우 고추바이오 발뒤를 가득했고 고추바이오 참깨 이렇게 내게 포장 너무한 거 아냐 지금 문화가 매우 고추바이오 어서 왔어요 애가 벌써 2키로라는데 미니약거랑 에너지밥을 샀고 멸치볶음 반찬하기 귀찮아서 멸치볶음 사고 케첩도 사고 계란 샀어요 떡갈비 하나랑 맛있다 소불고기 팥살기 구수한 팥이 켜켜이 근데 막달되니까 점점 배가 더 많이 뭉치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배가 점점 더 많이 뭉치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배가 다시 깨기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배가 갑자기 진통으로 흐르는건 아니겠지? 갑자기 나오는거 아니겠지? 샀으니까 한번 내가 줘야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음 귀여운 맛이네 이거 좀 설렌다 음 음 오케이 오 이미 해동이 됐는데? 어머머 아 지금부터 뭐가 이렇게 길이더라 이거 하나가 몇 칼로리야 한개가 35칼로리래요 괜찮다 음 음 음 음 음 하나하나 먹다 보면 금방 먹겠다 이거는 팥살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걸 주문하기때문에 뭘 깔고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별로 이런게 막상 볼 수 있는데 이제 33주잖아요 9개월차가 된 거잖아요 9개월차가 되니까 난 분명히 뭘 열심히 먹었는데 기운이 없고 애가 자꾸 하루종일 발로 차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여차하면 자고 있고 틈만 나면 허기지고 그래요 벌써 뜯었는데 오늘 간식은 아침에 배달이 온 조청요가예요 제가 애기 블랭킷을 손수 한번 떠보려고 실을 좀 주문했거든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똥손이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겠습니다 해봅시다 다시 해야되겠다 다시 해야되겠다 오늘은 신랑 늦는다 그래가지고 혼자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온다 그래서 밥 먹다 말았어요 같이 먹으려고 혼자 먹으면 너무 심심해 내 간장 계란밥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 찌개를 끓였어요 감자 정인이 3개였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야 안와 신랑이 안와서 배가 고파서 혼자 밥 먹고 있을 거예요 대개 안와 음 음 수박 봐 엄마야 오늘 아침은 방울토마토랑 참외랑 혹시 몰라서 꺼내둔 뜯 철분제 철분제 먼저 먹고 과일을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으 으 떡이 아직 안 녹아가지고 그럴땐 약거지 진짜 맛있어 약거지 간식으로 시리얼 조금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마켓컬리 우유가 좀 비리네 오늘은 좀 찌뿌둥해가지고 산책을 좀 나왔는데 아 해가 너무 좋다 아기 나오면 이렇게 여유부리면서 돌아다닐 만한 시간이 없겠죠 당분간 지금을 최대한 즐겨야겠어 꼬리 흩날리고 봐 가자 가자 뜨개질을 하면서 콜라포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 화면에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뭐 먹기만 하네 이거 다 흘렀다 돼지야 돼지가 돼지 돼지가 돼지 돼지가 돼지 아 배가 이제 엄청 움직여가지고 자는데도 배가 자꾸 멈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6시 반인가 밖에 안됐는데 일찍 깨게 돼요 저번에도 엄청 깨고 지금 여기도 배가 좀 막 솟아있어 왼쪽으로 넣어서 저기 여기 발이 여기 있구나 지금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발인가 봐 꽁 누르고 있어 아 여기 또 뭐 있네 여기 이렇게 만지다보면 뭔가 되게 볼록한 데가 이렇게 있어 여기 뭐 있다 여기 집에 아침에 먹을만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뜨개질 좀 마저 하던 걸 하면서 이따가 어차피 엄마 집 가가지고 강아지 챙겨주러 가야 되거든요 가서 강아지 챙겨줄 겸 나갔다가 심포시장 가서 먹을 거를 사서 아침을 먹으려고요 지금 아직 시장이 열만한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역시 반 정도 됐네 엄마 집 강아지 챙겨주고 저랑 조그만 애는 시장을 갑니다 시장 가서 떡도 사먹고 과일도 사오려고요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네 이거 뭐 아니 선글라스가 마스크 있으니까 불편해가지고 고자를 쓰고 나왔어 고자를 쓰고 나왔어 밤내러 가는 것 같다 나가서 떡을 사놨는데 벌써 열한시 반이 됐더라고요 흑임자 이게 뭐야 흑임자 인절미인가? 그거랑 절편이랑 쑥개떡 그리고 비옥도 들어오는 길에 사왔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엄청 덥네 엄청 엄청 더워 우리 큰 강아지 별명인데 흑임자 인절미 흑임자 인절미 그거랑 같이 먹으면 좀 더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왜냐면 간식으로 참외랑 약과 먹으려고요 신랑이 요즘에 조금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제 밥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자꾸 간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저 먼저 밥을 먹으려고 해요 계란찜을 되게 시안하게 해야죠 계란찜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하다보면 찜이 돼있더라고요 그 맛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 나왔나봐요 누가반데 누가가 아니고 초코가 씌어져 있네 진짜 같다 김장아 갑자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닌 걸 알았어 걔도 아니야 이제 저거에 관심이 오늘 아침은 비오뜨 먹고 참외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어제 먹고 먹던 떡 마저 먹고 빨리 준비를 하고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떡이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어제 보니까 무게를 대봤거든요 요 두 개가 이렇게 하나 하나 둘 두 개가 200칼로리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섯 개를 먹었거든요 600칼로리 오늘은 남은 네 개를 또 먹을 거니까 400칼로리 역시 맛있어 그냥 장난하는 거 재석이가 들어 치킨을 피 아 대박이네 아 대박이네 선생님들 그걸 좋아 아 모르겠다 두 개 fundament 나한테 한잔 마사지를 갔다가 왔는데 시간도 애매하고 2시 반이네 자가지고 일단 참외를 먹고 참외도 먹고 제가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 왔거든요 아마 이거 먹고 붕어쌈 많고를 먹을 것 같아요 붕어쌈 많고 먹고 방어토마토도 먹고 그러다 보면 저녁시간이 오고 그러면 저녁을 먹으면 되고 간식을 좀 먹으면서 못 산 것들 마저 다 사려고요 사고 세탁할 거 다 하고 일해놔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출전 리스트가 제가 이제 공유를 안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필요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메일로 하나하나 다시 한 분 한 분 보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이 리스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떤 거 어떤 거를 준비를 했는지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에다가 이 리스트에 대해서 뭐뭐가 있는지를 같이 띄어서 영상을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조금 참고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아직 다 구매를 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다 언니가 쿠팡에서 샀다고 요거 도넛도 줬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어 붕어쌈 한 컵도 먹고 할려고 맛있다 오늘 아침은 일단 참외랑 방울토마토 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은 일단 참외랑 방울토마토 먹으려고요 후식으로 남아있던 약과를 하나씩 이제 인서밖에 안 남았어요 간식 간식입니다 추워서 가디건 껴입는데 가디건도 핑크색이야 핑크색 돼지같다 Scientific 많이 모르렁 가십시다 확실히 매운탕, 우렁 매운탕이야 좀 배운데... 나옴니까? 숙성이네 저 소주가 제일 설렌다. 맛있겠다. 나는 제로 펩시. 뭐야? 음! 진짜 쫄깃쫄깃하다. 오, 진짜 맛있다. 아, 두 당일 간장에? 어쩔 수 없었어. 오빠, 매운탕 대박. 옛날에는 지금 이맘때쯤이면, 어, 요맘때? 요맘때쯤이면 소주 한 병은 싹 사라졌었는데. 오, 친주. 으흐흐흐.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아, 요렇게 끼는 거구나. 역시 공대생이랑 좀 다르지? 뭐 안 봐도... 쉭쉭쉭 쓴다고. 자, 진짜. 아... 처음부터 틀려먹었어. 이거 아래부터 쳐야 되는구나? 하휴. 아, 이렇게... 주인공. 호구. 뭐지. 호구. 나 이마 왜 이렇게 또 광이 나. 이번엔 볶음밥을 먹어볼까? 볶음밥이랑 소에 어? 나중에 볶음밥을 먹을까? 그럼 일단은 좀 있어야 되려나 맛있겠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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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돼 사장님은 없나보네 에 네 사장님은 없나보네 엎뚱 커터 커터 길이 신기하다 부어봐 주말에 장식 옥시시 들어있는데 오빠? 당남둥 솔린치킨 그런 맛이야? 동그랗게 만든 그룹 경복과 동그랗게 가만히 사입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